안녕하세요. 레드트랙입니다. 오늘은 피아노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. 이전에도 여러 번 다루었는데요.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셔서 복습 차원으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 미디 노트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먼저 노트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슈프트 옵션 누리면서 이렇게 가서 노트를 딱 컨트롤 하시면 자,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. 그렇죠? 가끔은 노트 벨로시티를 같은 값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. 먼저 이렇게 노트들을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슈프트 옵션을 누리면서 여기 있죠? 여기 있는 벨로시티를 이렇게 바꾸시면 자,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값으로 변경됩니다. 그렇죠? 이쪽도 그렇죠? 이런 식으로 변경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노트를 합치려면 보통은 단축키 T 누르고 J 누른 다음에 클릭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데요.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단축키로 한 번에 합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냐면요. 먼저 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단축키로 커맨드 J 누르시면 자,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노트가 합쳐집니다. 그리고 당연히 노트가 두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 개 이런 경우에도 커맨드 J 누르시면 그렇죠? 이렇게 노트가 하나로 합쳐집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노트의 길이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.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트가 겹쳐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.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더 빠르고 편리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지금처럼 이렇게 노트가 겹쳐 있을 때 노트들을 쭉 선택을 하고 단축키로 역 슬래시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. 그렇죠? 다시 한 번 해볼게요. 쭉 선택을 하고 역 슬래시. 그렇죠?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. 특히 큐베이스 같은 DLW를 사용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기능인데요. 로직에서도 피치나 벨로시티를 여기에서 볼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요. 가능합니다. 자, 어떻게 하냐면요. 여기 뷰 들어가서 보시면은 노트 라벨스 있죠. 얘를 체크하시면은 자, 보시는 것처럼 피치와 벨로시티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. 자,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할 게 있다면요. 지금처럼 너무 좁게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확대가 돼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피치와 벨로시티가 보이게 됩니다. 네, 오늘은요. 피아노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알아봤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